마르코가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강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화 기르는 많은 돼지대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대가 호수를 향해 비타를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쿤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이를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가치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멀리했고 돼지의 식성상 위생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했기에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멀리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게라사 지역에 수천마리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돼지를 금기시하는 지역에서 왜 돼지를 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 로마인들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됩니다. 게라사 지역 사람들은 돈을 위해 그 당시 종교, 문화적 규율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떠나달라고 청하는 게라사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지 않고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 나선 자신들의 양심이 그들의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안목적으로 인정받던 그들의 불법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해방된 이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것에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당신에게 입은 자비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데카폴리스 지방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게라사 지방 사람들 마귀 들리니 데카폴리스 지역 사람들 얼핏 보면 이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데카폴리스는 로마 국경에 위치한 열 개의 도시들을 뜻합니다. 게라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분명 그쪽 지역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리니에게 게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데카폴리스 지방의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고자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가 되길 원했던 해방된 이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는 없었겠지만 복음에 나오듯이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또 한 명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방인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이 가득할 때 하느님께 기도하기보다 점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을 통해서 그 평화를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가득 입은 사람을 그들 곁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아마 이때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게라사 지방 사람처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해방된 이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게 하느님은 늘 찾아오시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는 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음을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에 선포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마음과 귀를 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